채연이는 복화 1회 13 이네요. 1회 13 에서는 뭐 기억에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? 음.. 블랭, 베이크, 케이크 오 뭐 많아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 미리 준비해둔 채연이 전용 강인자료 자! 케이크 그렇죠 케이크 C A K E 굿! 다음 베이크 B A K E 오! 그럼 가만 보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보니까 다 A가 있는데 A가 무슨 소리 내는 경우를 모아놓은 것 같아 음 A 그렇지! 어허우! 눈치챘군요 A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기억나요? 네 A A 그렇죠? A 어 거기에 A A A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? A A A A 그렇죠 A A A A 중에서 A가 A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좋습니까? 자!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얘는 외래어니까 그대로죠 발음은 뭐고? T A A T E 그렇죠 어떻게 읽는다? T A 테이크 요까이 소리가 뭐다? T A 아니죠? T A죠? T A 테이크 요까이 소리가? B A 얘는? K 됐습니까? 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크 테이크 테이크 됐습니까? 계속해서 데이크 데이크 D A T E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플레이트 그렇죠 플레이트 E A A T E 그렇죠 플레이트 계속해서 스네이크 스네이크 S N E 경우 K E 그렇지! 훌륭합니다 손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거 아주 좋은 버릇이에요 스네이크 계속해서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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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A S R A R A R A T E C E 잘했어요 멋지다 레이스 잘했어요 계속해서 그레이트 G R A T E 그리고 갑니다 페이스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F A 딱 눈에 보이네요. 훌륭합니다. 계속해서 스케이트 S A K A T E 그렇죠. 이걸 잘 고쳐요. 잘 고쳐요. 세이 될 뻔했어. 세이가 아니고 스크에이를 만져줘. 스크에이 스크에이 스케이트 훌륭합니다. 음 캡 케이프. 얘는 케이프 C A T E 그렇죠. 방금 했던 이게 캡이야 캡 A가 이때는 A 소리나니까 이건 캡이에요 캡. 하지만 얘는 여기 소리 안나는 E가 오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.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어요. 그렇죠. K가 된거야. K. 그렇습니까. 케이프가 된거에요. 케이프. 케이프가 아니고 케이프. 계속해서 레이스. 레이스. 오 미안. L A C A 훌륭합니다. 그렇죠. 자 얘는 레이스구요. 얘는 레이스야. 소리가 달라. 선생님 따라해볼까요? 레이스. 레이스. 그 다음에 얘는 레이스. 레이스. 자 얘는 혀가 밖으로 이렇게 얼렁 하면서 튀어나오면서 레이스. 레이스. 그렇죠. 레이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? 레이스. 레이스. 거꾸로 혀가 묻구멍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. 레이스 오케이 훌륭합니다 전부 다 100점이 100점 오케이 잘했습니다 9점 그래서 어 끝났어요 수고했어 선생님이 오늘 채점에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